환기 시간이야 아.. 이 생각만 해도 추워 아휴.. 대피!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북극곰이 어딨어? 여기요! 로디야 피곤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녀 답답하지? 이제 환기시킬 시간이야 아.. 싫어 로디야 여기는 환기를 안 시키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괜찮아 아.. 로디 또다 발레리나 발레리나 로디 시원해 모델 같네 추운데 어디가 아.. 이불로 갈꺼야? 조금 더 두꺼운 이불 됐어? 5분만 시키자 환기 알았지? 루디 루디야 발 안 시려워? 거기 얼음 얼음 루디야 얼음물은 밟지마 동상 걸려 언니 얼른 들어오래 루디야 얼른 들어오래 여기가 제일 안전해 여기가 제일 안전해? 진짜 백년 살겠네 산소박은 건강해지는 데인 걸 알아? 추웠어 흐흫 펑키야 여기다가 엄마가 전기장판 깔아줄까? 펑키야 여기다가 엄마가 전기장판 깔아줄까? 안 따뜻해 아직 안 켰잖아 앉아있는 것만으로 따뜻해? 왜 안떨어? 엄마 이거 켜줄테니까 추우면 여기 와있어 이제 곧 따뜻해질거야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북극곰이 어딨어 여기요 여기 있어 얼른 들어와 여기 살만해? 답답하지 이제 창문 열거야 아우 모습도 추워 생각만해도 추워 빨리 AS가 와야될텐데 이제 창문 열거야 대피 피난가야지 여기 엄청 따뜻하지? 여기 있어 엄마 환기 다 시키면 부를게 홍기야 손에 생선 있잖아 그거 먹어 루디도 북극곰 할래? 누비야 누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